됐다! 시작! 167m 168m 던져서 이쪽으로 지렛댕 지렛댕 이렇게 164m 128m 109m 155m 12m 157m 12m 12m 휘두르는 것도 저쪽 말고 이쪽으로 으앗 weil 163m 122m 122m 131m 135m 145m 142m 134m 154m 162 좀 더 가까이 와서 165 162 162 162 162 162 162 163 162 173 162 173 173 168cm 173cm 172cm 180cm 나올 때까지 하자 12cm 172cm 부 clients ctic 192cm 힘들다 힘들어야 허리가art 172cm 12m 인생은 원래어려면 힘든거다 117.5mph 9.4mph 0.6mph 10.3mph 117.5m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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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158 158 아.. 안나갑니다 할미 180 나올 때까지 174 6m만 딱 더 가면 되는데 6m만 딱 더 가면 된다 니가 열심히 한다며 니 아빠가 연습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알제? 부드러워 176 지금 미데 180 이야